오늘은 휴가 내고 비자센터에 비자 연장하러 가요. 영국 직장인의 연차 브이로그. 저도 크로이드는 처음이에요. 갑니다. 도착했습니다. 끝났어요. 한 30분이면 끝났고. 홈오피스가 이제 비자 결정해서 알려준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카페를 갈 거예요. 원래 오늘 날씨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 안 좋아졌어요. 카페 가는 길에 발견한 세임포. 여기에요. 이 빨간 전화복스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. 저장고 자리를 잡았습니다. 여기 카페를 제가 예전부터 오고 싶었단 말이죠. 근데 여기가 평일밖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평일에 일하는 거로서는 한 번도 오질 못했었는데 오늘 마침내 왔습니다. 연차가 너무 좋은데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5일에 휴가를 주거든요. 작년에 안 쓴 휴가가 5일이 넘어왔어요. 그래서 올해 휴가가 30일이거든요. 30일 중에 지금 처음으로 휴가 쓴 거예요. 여름에 또 날씨가 좋으니까 여름에 많이 쓰고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점심을 에이든이랑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에이든 회사 근처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저는 또 이제 오후를 재밌게 보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편집점 하다가 갈 겁니다. 또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려고요. 오늘 약간 평소에 못 해본 거 다 해본 게 있나요? 이제 에이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. 확실히 점심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. 갑니다. 점심시간에 딱 내부해본 게map. 중요한 아이아아아ancia. 나이 이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아시아 온 것 같은데 에이덴이 맛집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맛있는 샌드위치일지 난 그냥 이런거 너무 좋아해 한번 보자 내가 놀라는지 오 맛있는 스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그럼 이렇게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뭔데 와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진짜 맛있다 이건 알제리안 음식 이게 알제리안 스트리트 알제리안 스트리트 첫번째로 먹어봤을때 제가 먼저 먹어봤을때 이런 곳이 좋아해요 안에 고기 되게 많은데 10점 만점에 몇점? 야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음 근데 5파운드에 많이 먹으면 야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예쁜 갤러리 처음 봤어요 저 가든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저 가든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옛날의agement 뭐 진지 모르겠지만 gustaría 그것도 watermelon 너무 예쁜놨 인 hij knee 롸 전시받는데 옆에 또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또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시고 다시 먹을까잉 근처에 있는 키친히드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서 엽서도 샀어요 짜잔 커피 좀 마세요 커피 마시고 두 번째 갤러리 갈 거예요 와 진짜 여기 저의 최애 갤러리 등극입니다 진짜 정원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너무 예뻐요 우와 우와 와 날씨만 좋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날씨가 너무 불이군요 정말 그 평화로움의 그 자체재 너무 좋아요 바람은 평화롭지 않지만 이제 두 번째 갤러리를 가볼까 합니다 재밌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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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나의 슬기로운 연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